네 여러분 저는요 앱등이입니다 앱등이 요새 좀 지름신이 와가지고 애플워치 지금 세븐을 열심히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애플워치병은요 애플워치를 사야 낫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지난번에 맥북 에어도 제가 지름신이 와가지고 M2 나오기 얼마 전에 못 참고 M1을 질러버렸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지름신이 저를 구원해 준 것 같습니다 왜냐면 M2 맥북 에어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성능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애플워치 8 애플워치 8 발매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저도 지름신이 왔는데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더 큰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진 프리미엄급 애플워치 프로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 전했는데요 그럼 보시면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온 이 사진들인데 보면 애플워치 7 하고 좀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 좀 둥글둥글 했었잖아요 7은 근데 조금 사각이 된 것 같고 옆에는 좀 평평한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애플워치 모델이 디스플레이가 기존 제품보다 7% 커지고 디자인이 새롭게 바뀐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애플은 지난해 애플워치 시리즈 7을 내놓으면서 디스플레이 주변에 이제 베젤을 거의 없애고 전작보다 화면 크기를 20% 키웠습니다 그래서 41mm 모델이 있고 45mm 모델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라면 45mm를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계가 너무 크면 이제 핏 옷하고 매치 뭐 이런 것도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하네요 그리고요 소재는 프리미엄 답게 내구성이 강한 티타늄을 써서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하구요 체온 감지 센서도 탑재된다고 하는데 체온 감지하고 손에서 재낸 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애플워치는 늘 배터리 수명이 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강화되어서 저전력 모드에서는 며칠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작 같은 경우 배터리 수명은 최대 18시간이니까 하루를 채 못 갔죠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는요 그간 충전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단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죠 그래서 7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충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터리 수명 이런 것은 어떤 걸 의식했냐면 지금 가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피닉스7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 제품은요 대형 화면, 긴 배터리 용량, 다부진 디자인 등으로 운동선수 같은 분들 등산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네요 가격이 149만원이나 하더라구요 엄청 프리미엄 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애플은 올 가을에는 또 보급형 애플워치 SE라고 하는 것의 새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저도 이걸 기다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참 얄밉죠 하는 짓이 그리고요 또 얼마 전에는 운동선수의 전용 애플워치 가격 소식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1000달러 정도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달러면 130만원 정도 비싸죠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 최신형 아이폰이죠 이것과 비슷한 가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장사 잘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어쨌든 그렇구요 이렇게 해서 애플워치 8에 대한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구요 나중에서 발매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고가형 모델은 사질 못하겠지만 뭐 SE 같은거 사게 되면 저도 IT 하시는 그런 유튜버들 마냥 언박싱도 좀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구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